네 안녕하세요 룩 모델 소녀시대 효연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다이어트 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다이어트 기간 동안에 매일 카메라로 몸매를 찍어보세요 변화 과정도 체크하고 동기부여도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말에 시간이 나면 외출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쇼핑도 하고 가족과 산책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식단 조절 새끼를 꼭 드시되 균형 잡힌 식단으로 소식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룩을 꼭 챙겨보세요 꾸준히 노력하면 아름답고 건강한 몸매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I'm on a diet